오늘은 각기 제길로 각거늘, 각기 제길로 각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눈이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또 긍정적인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다 일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저마다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2사에서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늘 각기 제길로 간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판단 갖고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판단은 틀리다. 내 자신의 판단이 틀리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도 많고 또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어느 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먼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택시가 단장을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언제 오나.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옵니다. 멀리서 옵니다. 신혼이니까. 신부가 달려가서 남편의 가슴에 안기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수씨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고 뿌리쳤죠. 시숙을 남편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택시가 놀랐겠습니까? 가슴을 진정시키고 돌아보니까 저쪽에 진짜 남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속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뛰어가서 안겼댑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이 안기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시아주버님을 당신으로 착각하고 안았다고. 그랬더니 제수씨 아직도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를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경우 있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정확한 것이 인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100% 맞지 않습니다. 내가 똑바로 간다고 해서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소천하신 분인데 빙점이라는 거. 빙점이라는 소설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안 읽었지만 적어도 제 또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빙점, 필독소로 다 읽었을 것입니다. 많은 감명을 주는 소설인데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도저히 살아갈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자살을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눈높인 언덕을 막 뛰쳐 올라갑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괴로운 가운데 이렇게 눈길을 밟고 올라가다가 산등상에 올라가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돌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죠.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죠. 그다음에 깜짝 놀라죠. 망치를 얻어 터진 것 같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한치도 흐트름 없이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걸어왔던 눈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리고 흐트러진 거예요. 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내 판단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옳다고 가는 길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 눈 위에 발자국 보고 돌이키죠. 죽음에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죠. 믿음의 길로 돌아가죠. 생명의 길로 돌아가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미울 아야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자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판단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발걸음은 틀릴 수 있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틀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I'm the way. 나는 길이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운명은 돌이켜보면 절망적입니다.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성 사망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절망스럽고 심판이 기다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항상 피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홍대 앞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향락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 들어봐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너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깡통같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괴로워서 피하다 피하다 마지막에 지옥에 갈 운명.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문제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53장에 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53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한 구절, 핵심 구절을 들라고 하면 53장 5절이죠. 원래 내가 찔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내가 상하여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른대요 우리가 그거를. 많은 사람이 모른대입니다. 사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나는 나다. 이걸 별개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 그게 구원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거기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죠.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와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렸어요. 그가 찔렸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또 그가 상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상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또 그가 징계를 받았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평화를 노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함을 입었대요. 그와 우리. 계속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나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우리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이 바로 너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시는 그 능력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적용의 힘이에요. 적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나를 갖다 엮어준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중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대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붙들 수도 없고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킬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몸소리치는 감동과 어떤 통곡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다녔던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빌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만. M-A-N-N 빌만. 빌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맹인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화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회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 마지막 찬양이 147장.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여인은 벙어리고 귀먹어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손가락을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대고 성대에 대면 떨림으로, 떨림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떨림으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그거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만이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입을 대라고. 그래서 입술 밑과 성대, 양손을 대고 찬양을 했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때 그 여자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풀이하면서 말했댑니다. 되풀이하면서.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아시죠? 그 다음에 이 헬렌 켈러가 그때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대결에 장애를 입은 사람 가운데 자살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인생의 희망을 놓고 힘들어했을 때 아마 그 설리만 선생님이 같이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이 헬렌 켈러가 죽은 게 68년이니까. 그 전 얘기입니다. 그 전 얘기.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한다. 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삶 가운데 그의 글들 읽어보십시오. 그의 글들 가운데 항상 이 말이 나와요. 내가 거기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거기 있었어요. I was there.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사건이 이 사건. 그 지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오더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던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내가 믿음으로 봤대요. 헬렌 켈러의 글 보면 나와요. 내가 십자가 지시는 게 내 눈에 보이더래요. 그게 안 보이니까 상상이 더 심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십자가 앞에 자기가 있는 걸 봤대요. 구원을 봤대요. 예수님의 못자국 소리를 들었대요.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영혼의 귀로 들었대요. 육신의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이 영혼의 귀로 봤대요. 그의 글들 한번 읽어봐요. 너무 리얼해서 이거 진짜 2000년 전에 로마 군병 앞에 서 있는 사람같이 글을 묘사하고 있어요. 봤대요. 들었대요. 거기 내가 있었대요. I was there.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다신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이 복음 증거하겠다고. 헬렌 켈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사의 53장이에요. 2사의 53장. 우리가 본다 그러고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I was there.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거기 있습니다.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습니다. I was there.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또 약함으로 어려워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 여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실제로. 우리 동역체 가운데도 있고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실제로 이거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고 보금서를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실제로 이뤄졌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뤄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주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야죠.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몸이 약했던 분인데 크게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분은 만날 때마다 찬성이 그거예요. 찬성이 자기가 평생에 부를 찬성이 있대요. 그게 407장이래요.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병이 아주 없네. 이분이 이거 한 하루에 100번씩 불렀다. 100번씩. 폐병이었거든요. 옛날에 폐병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기침만 하면 피를 토하고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소망이 뭐였냐면 일어서가지고 말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데 한국에는 참 이상해요. 폐병에 걸렸던 목사님들은 다 위대한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폐병에 안 걸려가지고 위대한 목사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대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지금. 일어섰다고요. 고난 중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먼저 우리 질병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죄짐 아닙니까? 죄짐. 더 무겁죠. 마귀의 정죄, 공격. 그런데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어찌 보면 이거예요. 6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들이 많잖아요. 징글징글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다 예수님의 십자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대신 지셨대요. 해결이 된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놈의 기독교는 핑계 돌리냐. 맞아요. 핑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핑계 대면 돼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적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는데 절망할 수 있냐고요. 절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홍대로 나아가고 사람 사는 구석구석으로 나아가고 베트남으로 나아가고 네팔로 나아가고 몽골로 나아가고 캄버드로 나아가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우리 복음 들고 멀리 멀리 외국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치렀는데 왜 이거 증거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백만 명에게 적용됩니까? 천만 명에게 적용됩니까? 수억도 문제 없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식당 하나 빌려놓고 오늘 여기 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공짜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냈다고 할까요? 한 1억쯤 냈다고 합시다. 넉넉하게. 1억이나 먹겠어요. 국박집 같은 데서. 그런데 사람이 한 10억쯤 모여있다 그러면 1억을 낸 사람이 얼마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접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를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할 일이 뭐예요? 누구나야 누구나.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누구나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낼 때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영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2사에서 53장의 핵심적인 말씀 붙들고 우리 인간의 길은 틀린 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그가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그렸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나음이 받습니다. 이 능력을 그대로 적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